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 증가로 주식형 공모펀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ETF의 인기는 치솟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수수료도 저렴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건데요. ETF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운용업계는 역량에 따라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액티브 ETF를 앞다퉈 출시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나섰습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순자산총액 6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해 규모면에서 주식형 공모펀드를 주월한 국내 ETF 시장. ETF 시장 성장과 함께 운용사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운용업계는 상품차별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액티브 ETF가 연이어 증시에 입성하면서 수익률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운용사 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삼성 운용과 미래셋 운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액티브 ETF를 상장해 상품 라인업을 확충했습니다. 한편 한국투자신탐구종은 기존 킨덱스가 아닌 새로운 브랜드 내비게이터를 통해 액티브 ETF를 선보이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액티브 ETF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보고자 새로운 브랜딩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다양한 국가, 다양한 테마, 다양한 자산에 걸쳐서 꾸준하게 상품을 출시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 해치펀드 강자로 꼽히는 타임폴리오 운용도 ETF 시장의 도전장을 내밀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 출시된 주식형 액티브 ETF는 총 11종. 다수의 운용사가 추가 상품 출시를 고려하고 있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도 상관계수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시장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공모펀드의 출현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주식형 액티브 ETF의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식형 공모펀드 시장이 침체를 겪는 가운데 주식형 액티브 ETF가 운용업계의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영근입니다. 주식형 공모펀드